지금 소설이 문제가 아니야. 상우 형 아프대. 뭐? 어디가 어떻게? 많이 아프대? 어디 다친 거야? 응급실이래? 그냥 감기 몸살이래. 그냥 감기 몸살이라니, 그냥이라니. 그게 얼마나 괴로운 병인데. 아, 상우 씨 어떻게 해. 누가 들으면 상 치르는 줄 알겠네, 이거. 혼자 살면서 아플 때가 제일 서러운데. 야, 네가 가서 상우 씨 간병 좀 해라. 야, 이 멍충아. 지금 나를 보낼 때냐?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말 벌써 까먹었어? 어? 이럴 때 네가 가서 점수를 따야지. 죽이랑 약사 들고. 적극적으로. 오케이? 오케이. 땡큐. 잠깐만. 어디다. 직접 만드는 게 사다 주는 것보다 더 감동 있겠지? 음, 맛있어야 되는데.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맞아? 음, 이거 봐나. 이 정도 할머니야. 이만, 이만. 왜? 왜? 뭐 볼 일 있어? 할머니, 저 죽 끓이는 것 좀 알려주세요 죽? 죽은 왜? 친구가 아파서요 근데 저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, 우리 작가 선생 착하기도 오니 틀어놓아, 가르쳐 줄게 틀어와 오, 진짜요? 감사합니다 틀어와, 틀어와 저기 이왕이면 이렇게 끓이면서 아르케 주면 더 좋겠지? 네 그래, 나도 입 깔깔한데 오늘 낮에 죽 먹지 뭐 감사합니다, 저희 좀 찍을게요 그래, 마침 내가 죽 끓여 먹으려고 쌀 담그는 거 있어 가만있지, 우리 딸내미가 보내준 전복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왕이면 전복죽 끓이면 더 좋겠지? 네 냄비가 달궈졌다 싶으면 참기름을 살짝 둘러 그렇게 하고는 이제 썰어놓은 전복, 전복 내장을 넣고서는 달달 볶고 볶다가 쌀, 그 불린 놈을 넣고서는 달달 볶다가 쌀이 투명해졌다 싶으면 그때 물을 부어 볶고는 물을 뭉긴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는 잘 저우면서 끓이기만 하면 돼 알았지? 오, 맛있겠다 작가 선생 가서 끓일 거 없이 이러면 가져가지 그려 오, 정말요? 네, 그냥 소금과는 알아서 처먹으라고 하고 오, 네,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가볼게요 네? 아니, 3만 원 네? 재료값에다가 수고비 다 해서 합쳐서 3만 원 저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아이고 참 아니, 이 비싼 전복죽을 누가 그냥 쭉 끓여주고 재료비에다가 아이고 참 나는 작가 선생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가길래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말하는 거요 아... 예... 아이고 참 들어앉아서 그냥 글만 쓰니까 통 세상 물정 모르는 문 그려 예, 여기 응, 그려 네, 안녕히 계세요 예, 그려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? 죽다 싶겠네 그냥 택시 탈 걸 그랬나 그냥 택시 탈 걸 보라 잘 보라 누구세요? 오야, 네 상우 형님 안 갔어? 응, 갔다 왔지. 경비실에 주기랑 약이랑 맡겨두고 왔어. 야, 그걸 경비실에 맡겨두고 오면 어떡해. 직접 전해줘야지.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면 상우 씨가 얼마나 당황하겠어. 적극적이 내 선을 지키는 센스가 있어야지. 그래도 이 지금처럼 아플 땐 직접 가서 이 정성껏 가서... 너는 상우 씨 성격을 아직도 모르냐? 상우 씨처럼 공과사 정확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파서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? 경기 일으킬걸? 하긴 뭐 그 형이 좀 그렇긴 하지, 그래. 거봐. 아직 점심 전이지? 뭐야, 이거? 죽? 뭐, 남은 거냐? 응. 내가 먹기엔 너무 탄수화물이야. 살쪄. 그러니까 날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네. 뭐 어쨌든 잘 먹을게. 땡큐. 응. 가봐. 응. 어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이게 뭐예요? 예, 죽이랑 약 같은데 어떤 아가씨가 맡겨갔어요. 아가씨요? 예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